간다 간다 스킬 좀 쓰고 아 스킬 열심히 쓰던 중이니까 어 코코볼 두렵게 쓰네 어 나 근데 이 스킬 쓰고 싶은데 캐릭터가 안보여 아우 까비 어 캐릭터 적응 중입니다 아 죽었잖아 못 깨겠는데 흐흐흐 모치님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흐흐흐 아니 뚫고 가면 저거 터지는거게 어 죽었다 아니다 뭐하는거야 깨긴 깨려나 와 때릴 틈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그냥 가운데서 피할까 죽지말고 깨고 싶은데 깨고 싶은데 물약 먹고 싶은데 오오 살았어 아 깨고 싶은데 아 아 아 어 캐릭터 안 움직이고 지졌나보다 이거는? 어 살았다 아 뭐야? 너무 뜬금없이 죽었는데? 잠시 대기해 막판의 순박이다 됐어 코코볼 기다렸지요? 어 제발 이곳만 살지 나이스 먼치님 축하합니다 아 바이퍼로 깼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간단한 파멸의 룬과 도핑없이 클리어 하였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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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